아, 무서웠어? 도래가 됐어? 어떤데? 뭐 아니면 어떤데? 튀김치파를 총 먹는 거 아아 나 이것도 있잖아 야, 이 침 파트 이거 아니야? 근데 뭐했어? 이거 좀 힘들어? 근데 이게 지금 왜 다신지? 사진 찍으면 뭐하나? 이거 좀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이거 또 레이시다 애만들 흥 오 랩때문에다 저는 여자로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저는 여자로도 지내야지만 다스코키하고 있어 녹아 오, 오라아봐 기댕 세월이 안하고 있어요 마일로 고맙습니다 김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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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에피소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집사적 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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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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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이 때 꾸딩려워요. 꾸딩의 시작이잖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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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